자 240m 막바람 부른상! 네! 공이 안 뜰 3번 우드인데요 3번 우드 스틱거샷을 페이드를 그지 마요 창의적인 플레이 페이드를 치겠다가 아니라 페이드가 날 거예요 아 날 거예요! 아 미안해 미안해 날 거예요 왜냐면 내리막이니까 본인이 잘 알겠습니다 갑니다 가겠습니다 아 났어 저 마속으로는 또 창의적인 플레이 했어 오해가 있어 오해가 있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오해가 있어 정말 야 이거 정말 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창피스럽네요 아 막 쳐요 이야 막 쳐요 저런 저런 이거 어떻게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려고 이번에 제대로 하냐 아니 이거 잘 친 건데 이거 지금 연습장도 운영 중이시거든요 이래도 나가면 돌려도 나가면 아 나갔어요 축하합니다 아 이것도 오비예요 아 너무 좋아 참 뭐 축하드립니다 잘 쳐야겠네요 네 지금 말 걸지 마시고 네 카메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렇게 부를 거 같아 땀이 땀이 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너무 리얼하네요 왜 아 겁두지 마 어 창피는 창피는 혼자 당해요 자 어 저 일단 다는 외롭지 않은 걸로 아 그럼요 지금 세 번째 샷이고요 끊어 가세요 세 번 잘라 가세요 세 번 네 네 그래도 돼요 됐어 오 굿샷 세상에 자 그림 바뀝니다 오잘복이 지금 나왔어 어떡해 나이스 온 생각보다 안 나 이야 한 세 번에 끌어 가셔도 돼요 네 21m 보고 21m 보고 갑니다 21 자 그림 바뀌나요 더 더 그림은 안 바뀌어요 아 나쁘지도 않은데 똑바로 이건 빅보이가 이거 빼기를 간절히 말할 거예요 네 간절히 말할 건데 또 집중 한번 해 보시고 똑바로인가요 이거 네 똑바로입니다 네 스트릿입니다 아 나이스 터치 야 이건 많이 이겼어요 많이 이겼어요 이야